괜찮아질 수 있을까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 의심만 더 늘어간다 혼자라는 게 서글퍼 노력해보지만 참고달퍼 어떤 걸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래도 버텨내야겠지 모두 제자리로 돌려놔야겠지 읽긴 했어도 잊지 말아야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진실만큼 날 더 강하게 하는 건 없을 테니 이쯤에서 다 포기할까 포기할까 할 만큼 한 것도 다 포기할까 날 더 강하게 하는 건 없을 테니 날 더 강하게 하는 건 없을 테니 다 포기할까 날 더 강하게 하는 건 없을 테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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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